가까운 미래 태양이 서서히 죽어가며 빛을 잃은 지구는 점점 얼어붙는데 인류는 생존을 걸고 거대한 도시 크기의 핵폭탄을 이카루스 이후에 실어 8명의 대원과 함께 태양으로 보냅니다 오랜 우주선 생활에 점점 날카로워지는 대원대 서류박사는 그런 대원들을 치료하고 가까워져 가는 태양을 바라보며 그 신비로움에 감탄하기도 하죠 그렇게 태양을 향해 나아가던 이카루스 이후 태양과 가장 가까운 행성인 수성을 지날 즈음 어떤 신호가 잡히는데 이카루스 이후 보다 먼저 작전에 투입됐던 이카루스 1호는 7년 전 실종된 상태였는데요 신호는 멀지 않은 곳에서 보내지고 있었죠 성공률을 올리기 위해 1호기에 가야 한다 주장하는 서류 여기서 2 모야도를 올리며 2 가능한 경험을 m safe 이게 많은 감정을 하죠 그렇습니다 질문은 도시의 현실은 수건이 혹시 복부가 상의 초결이 될까요? 든지 부위에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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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обще적이 필요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마в dam ear, medo, 정확한 걱정은 배송비는 우리의 계약사예요 하지만 슈퍼컴퓨터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너무나 많았고 힘겨운 결정을 내리는 케파 그런데 궤도를 수정하던 트레이의 치명적인 실수로 태양의 열기를 막아주는 방열막에 큰 손상이 가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우주 밖으로 나가는 산장과 케파 태양빛이 들지 않는 그늘에서만 수리를 해야 했는데 그늘을 만들기 위해 각도를 틀던 중 일부 통신탑이 태양풍에 타버리고 첫 번째 패널의 수리를 마친 기쁨도 잠시 불이 붙은 통신타워가 산소정원을 덮친 것이었죠 설상가상 핵탄들을 보호하려는 인공지능이 산체 각도를 제자리로 돌려놓으려 하고 태양빛이 들이오기 전에 남은 수리를 마쳐야만 하는데 89% of shield in full sunlight Kappa, go back I'll finish this 94% of shield in full sunlight Kappa, you must leave me Kappa, 97% of shield in full sunlight 수리는 끝냈지만 끝내 선장은 돌아오지 못하죠 화재로 인한 산소공급 문제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진 이카루스 2호 우울한 분위기 속에 이카루스 1호로 향하는 대원들 어느새 이카루스 1호에 도착하고 선체와 도킹을 시도합니다 그 외엔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물과 10년까지 충돌한 상황에서 어째서인지 1호기 대원들만 보이지 않았죠 그때 이카루스 1호의 선장인 킴베커의 음성이 들여오고 그는 제정신이 아닌 듯 보입니다 핵탄두를 찾아내지만 시스템을 누군가 고의적으로 망가뜨린 흔적이 발견되고 그때 선체가 크게 흔들리며 도킹이 해제되는데 작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물리학자 캐파를 살리려 하는 메이스 하비가 그러거나 말거나 캐파를 살리는 것이 최우선인 메이스 나머지 대원들은 캐파에게 매달려 영하 270도가 넘는 우주를 건너가야만 했는데요 하지만 모두가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서릴의 희생으로 우주선의 문이 열리고 삶의 의지를 불태웠던 하비는 차가운 우주와 깨 미아가 되어버리죠 서릴은 그토록 좋아하던 태양을 바라보며 최우를 맞이합니다 핵탄두 발사 지점까지 갈 산소를 확보하기 위해선 한 명을 없애야만 했는데 하지만 그는 이미 죄책감의 자살을 하고 말았죠 최우선의 지점까지 갈 수 있는 지점까지 이들 말고 누군가 우주선에 타고 있다는 것인데 관측소에서 그를 맞이한 것은 다름 아닌 니카루스 1호의 선장 킹베커 이 미친 선장은 도킹 부위를 파손했을 뿐 아니라 니카루스 2호기도 1호기처럼 실패하길 바랬던 것이었는데요 킹베커를 피해 도망치다 예열하게 갇히게 되죠 킹베커는 우주선의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시스템을 고치기 위해 맹각수 안으로 들어가는 메이스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했지만 메이스는 끝내 죽고 말죠 예열의 마지막 희망인 캐파는 우주선에서 핵탄두를 분리하는 데 성공하고 그도 가까스로 핵탄두에 탑승한 채 태양으로 돌진합니다 핵탄두 안에서 캐시를 발견한 캐파 캐시의 도움으로 위기를 무면하는데 중력장애에 의해 간신히 살아남고 핵을 작동시키는 캐파 핵을 작동시키는 캐파 평화를 찾은 인류가 따뜻한 햇살을 바라보는 모습을 끝으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